어서 오십시오. 프리미엄 이리세프 토파수상자. 이제 그 상자를 발표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소건씨와 정수빈씨입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 몰아주십시오. 통과 방송의 Q3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장희진 씨. 그리고 우리 요, 오픈 씨. 네, 어서 오십시오. 1일간 끝과 방송 전철우입니다. 그리고 기현, 기현우의 우리 패션니스타 장희진 씨. 희진 슬러블리에서 아주 숨겨진 매력을 융합 수탈이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번 걸어 나가주시는 거예요. 네, 원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상에 되겠습니다. 트렌드의 시대를 시도하면서 아름다운 버전을 선사하는 스토파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상은요. 백승철 환국 기금석 보석 디자인 히프자님께서 소개해주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주셔서 크게 감사드립니다.